그대란 운명에 애써 담쳐두며 꺼내지 못한 말 늘 곁에 있어줘요 그댄 내겐 따스한 어제의 꿈처럼 내린 사랑이죠 그래야 알 것 같아서 네?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요? 궁금한 거 해결했으니까 이제 가서 자야죠 같이요? 아니요, 각자 같이 잘 이유 없잖아요 이제 왜요? 안 졸립니까? 나도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그래요 할 말 없어요? 없는데요 내가 꼭 내가 아닌 기분이에요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되게 복잡하고 되게 불편하고 한세희 씨 맞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무슨 말을 원하는 건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럼 해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자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yas 가igner 저한테 문을 먼저 가고 안 할 수 있어야죠 안으로는 감사합니다.